여러분 너무 잘해주셨어요 생각보다 굿뽕이가 많죠? 그래도 정말 잘해주셨던 것 같아요 그쵸? 맞아요 맞아요 연주 먹었어요? 그런가 봐요 모르겠어요 자 이제 마지막 곡밖에 안 남았어요 뭘 또 마지막 곡이에요 아쉽다 마지막 곡은 다들 뭔지 짐작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뭘까요? 아 역시 역시 어머 어떻게 알았지? 어떻게 아셨지? 마지막 곡은 누가 설명할까요? 미미 언니 아 네 저희 마지막 곡 아 감사합니다 마이크에 문제가 있으신다고 미미 말하잖아요 늘 들려드릴 건데요 저희 유리 파이팅 곡인거 다들 아시죠? 재밌게 즐겨주세요 귀여워 그러면 우리 미미언니는 어떤 같은 언니에요? 뭐 같은 언니에요? 네? 이상한데? 미미언니는 나같은 애는 어떠네 이런거에요? 나같은 애? 나같은 애는 촉이 딱 오네 아 이거 괜찮다 아닌 사람은 아는데 이거 무대 보시고 딱 아 이 말이었구나 알게 되실겁니다 네 좋아요 좋아요 그러면 마지막 곡인 만큼 청주대학교 학생 여러분들이 호응 많이 해주실거죠? 네 아 기대해보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춥진 않으세요? 네 추워요 라고 하는데 괜찮으세요? 저희가 그럼 마지막 곡으로 지금 살짝 추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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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추운 거를 추운 거를 뜨겁게 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마지막 곡 들려드리고 저희는 이만 다음 분들께 이제 무대를 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구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봬요 청주대학교 어때요? 만세 안녕 안녕